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마솥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성계... 이성계 어전... 어전 보신 곳이래요? 어... 오나가노 젊은 분들도 한복 입은 뒤태가 너무 이뻐 좋아와 예쁘다 뒷모습도 너무 예쁘다 역시 젊음이 좋아 너무 예뻐가지고 와 근데 진짜 색깔들을 잘 골랐어요 그러게 골고루 잘 골랐네 진짜 예쁘다 저기만 이렇게 가운데 요거보다 우리 여기 선생님이 하신대 더 화려하신대 그 옆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부르치기 유튜브를 주세요 그럼 나오시면 돼요 부르치기 TV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우 너무 예뻐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덕분에 방금 기분이 한해졌어 고맙습니다 충전때문에 신경쓰라고 짜증났었는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구독자 많이 부탁합니다 아유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